와 진짜 오랜만이네? 아 포어4가 좋은게 백스테이지 패스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거 파이브는 없거든요? 레어급의 차량을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거 어? 포어5는 이런 거 없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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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딱 한 분 들어왔는데 이분이랑 그 단둘이 맵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? 최불의 콜베님 갑시다 저희 사이는 누구도 묵지 못합니다 출발 세트! 포어버 크리프트를 따라가는 데이트에요 이쪽으로 출발 세트! 이쪽으로 점프! 그 다음에 착지! 안돼! 안돼! 그렇지! 자 데이트 잘 즐겼습니다 여러분들 포어5로 넘어가 볼게요 어? 뭐지? 어? 뭐지? 잠시만요? 이건 뭐지? 이 트럭? 어쨌거나 출발! 나이는 여러분들 서른 한 살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오실 것 같죠? 이게 0살부터 스무살까지는 시간이 진짜 안 흐르던데 성행 찍는 그 순간부터 시간의 가속도가 붙어요 직장일 하다보면은 어? 대학생활 하다보면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차하는 순간 스물다섯 아차하는 순간 서른 브레이크 어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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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제가 일부러 만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아 제가 일부러 만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1등은 산타클로스 10살 넘게 차연하는 건 아저씨겠죠? 아니요 여러분들 저는 저보다 10살 많은 사람은 태형이라고 합니다 에? 그거는 어? 상대적이겠지만 그리고 외국에서는 나이 같은 거 안 따진다고요 보시는 클래스가 207, 207, 207, 207, 207, 207 클래식카 레이스 여기에서만큼은 1등 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출발 와 차가 전부 다 미끄러지죠? 이쪽으로 아니 근데 이거 완전 안돼!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진짜 바꾸시지 않았는데 자동차 성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브레이크 풀업 아니 브레이크 풀업이 아니라 브레이크 살짝만 밟고서 왼쪽으로 오케이 아라 드리프트 어어어어어어 알았! 드리프트!! 방금 드리프트 방금 진짜 잘됐어요 제가 노린겁니다 효과함 중에 에어어 하는거 있지 않나? 아 있죠 그냥 예능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으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 거의 에버인데? 으아아ㅇㅏ아 Ф Clint X 으아아ㅏㅏㅏㅏㅏㅏ아ㅏㅏㅏСп 어 배고파 방송 끊으면 뭐 먹어야 되지? 고추 GaNAC 그것도 괜찮은데 300m 앞에서 우애준 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나이스 아니 탱독이 된 천원호와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 출발사퇴! 그렇지 아 여기가 아니죠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어? 어? 뭐지? 뭐지? 어? 어? 리타이어 C라이는 즐거워서요 세바세바 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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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